1. 하는 건 떨리겠다 얘들아. 1. 한. 6. 돈 미리 세시면 안 돼요. 5. 4. 3. 2. 1. 출발 갑시다. 만원. 5만원. 5만원. 4만원. 2만원. 자 지금 다들 개을러요. 1만원. 2만원. 3만원. 16만 5천원이죠? 16만 5천원이네. 한 장, 2 장 14, 25, 25, 26, 264000원 8장 4만 원 됐네 4만 내가 봤을 때 17만 2천 원이야 18만 5천 원, 42만 원 15만 8천 원 야 다 까먹었어 20만 원 20만 원 와 5세트 6세트 5세트 6세트 좋은 공기 지금 다시 해줘 28만 9천 원 28만 5천 원 28만 6천 원 지금 진영 500m 넘었습니다 마지막 40m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51만 2천 원 아 이거 코트를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진영 다 왔습니다 진영 다 왔습니다 진영 도착 아 지금 정국이 아직도 기상 중이에요 자 수하 형 지금 얼마나 남았나요? 자 600, 700m 왔습니다 자 정국이 천천히 출발합니다 정국 씨 정국 씨 야 그냥 이거 뭐 인천 쪽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봐봐 뭐야 정국이 지금 여유 넘치는데 지금 정국이 지금 거의 뭐 마지막 벌칙 받겠는데? 근데 내가 정확한 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자 끝났습니다 19만 2천 원 19만 2천 원 정답 정답 나도 19만 2천 원 19만 2천 원 땡 21만 1천 땡 와 어렵네 이거 아 이거 뭐라고 이렇게 긴장돼? 승부욕이 생기면 안 되는데 다치면 안 돼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 생각보다 까지네 45,000원 30만 4천 원 75,000원 75,000원 02,000원 102,000원 102,000원 72,000원 땀 땀 땀 땀 땀 땀 땀 야 5천 원 5천 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5천 원 5천 원 지금 8천 원 8,000원? 9, 10,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처음부터 세면, 야. 야, 또 처음부터 세네, 야, 이걸. 야. 야, 이렇게 돈을, 야, 돈의 중요성을 모르네. 돈을 떨어뜨리면 12만 7천 원, 21만 2천 원. 몰라, 난 내, 난 내 감을 믿고 간다, 그냥. 아, 떨어뜨렸어. 아, 떨어뜨렸어. 아, 떨어뜨렸어. 아, 떨어뜨렸어. 아, 아.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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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어, 김사님 손눕니다. 야, 태형아, 남중이 보인다. 게임 끝나면 못 세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세고 그냥 운명을 걸었다. 자, 다 도착했습니다. 저것도 완중 목표입니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21만 1천 원. 18만 6천 원. 어? 22만 6천 원. 정답. 18만 3천 원.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아,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찍는 건데. 둘 중 하나야. 2천 원이나 4천 원 둘 중 하나야. 18만 2천 원.